이번 수업시대에는 5대 10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5대와 10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징과 정치 그리고 전쟁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미 당대 정치사에서 다루었지만 간단하게 당말 상황과 5대 10국의 첫 국가인 후량의 건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말에 사타돌걸 출신인 하동절투사로 현재의 산소성 태원에 주둔한 이극용과 원래 황소의 부장이었다가 당에 항복하여 선무군 절도사에 임명되어 변주에 주둔한 주전충은 884년에 황소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 후 서로 세력을 다투며 대항하였습니다. 한쪽 눈이 작아 독안용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극용은 돌걸사타부의 주장인 주야덕심, 나중에는 이창국이라고 합니다. 이에 셋째로 뛰어난 용맹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나라의 수도 장안을 회복한 883년의 공으로 동평장사 하동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이극용은 진주에서 황소를 토벌했을 때 군량을 얻으러 변주에 가서 함께 황소를 토벌한 주전충의 속임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숙적이 되어 당 황실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주전충의 세력이 강해지자 주전충의 지배 영역은 하남, 회서, 산동에서부터 하부까지 미치게 되어 이극용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당 황실에서는 정권을 장악한 황관이 마음대로 천자를 패하고 세우기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소종이 제위하고 있었는데 황관은 소종도 폐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903년 주전충은 재상인 최윤의 요청을 받고 장안에 들어가 황관을 모조리 죽이고 이듬해 천우원년 즉 904년 다시 최윤 등 관료들을 죽이고 마침내 소종까지 살해한 후 13살의 세자를 황제로 즉위시켰습니다. 그가 당 왕조 최후의 황제 애제입니다. 이후 주전충은 애제에게 강제로 황제 자리를 내놓으라고 협박해서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고 나라를 양이라고 계칭하고 연호를 개평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극용 등 각지에 할과한 신흥군벌은 물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독립을 선언하여 이른바 5대 10국의 쟁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후량 태조 주전충은 당을 찬탈한 후 처음 도읍을 개봉 즉 변주인데 개평원년 개봉부로 승격했는데 현재의 하남성 개봉시입니다. 예 두었다가 그 후 개평3년 즉 909년 낙양으로 천도했습니다. 당시 관중지역은 계속된 난으로 파괴가 컸으므로 전국을 이끌어 나갈 조건을 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의 중심을 관동의 황하 이남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때 각지 군벌들이 분분히 일어나 독립하게 되자 남방의 제보는 활거하려는 자들에게 이용되어 중앙정부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량은 또 군인이 주체가 된 권진영 정부였으므로 원대한 건국규모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후량은 시중 한 곳에서만 활거하고 있는 형세였고 정권도 안정되지 못하여 수십 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후량 이후 계속해서 네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즉 당 진 한 주가 그것인데 양과 합쳐서 오대라고 부르고 모두 54년 즉 907년부터 96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각 왕조의 명칭 앞에 후자를 붙여 이전에 있던 같은 이름의 왕조와 혼동되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후량 이후에 네 왕조는 그 정보 형태와 정치적 특징이 대체로 후량과 다름없었으나 후주 말년에 와서야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대는 당대 번진의 연속에 불과했습니다. 각 왕조의 창시자는 모두 앞 황실 혹은 양대 황실의 군인이었습니다. 각 왕조는 모두 활거하는 형식이었으며 그들의 주요 영역은 황하하류와 위수하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역 밖에도 많은 활거 세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십국이었습니다. 십국은 모두 번진이 변한 것인데 후량 태조가 당을 찬탈한 전후에 각제 절도사가 차례로 독립하여 왕이라고 불러 소위 십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십국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같은 시기에 병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 십국은 당말 이후 후량 및 그 초기에 일어났던 오, 전촉, 초, 오월, 민, 남한, 형남, 후당 때는 남평이라고 고칩니다. 칠국과 후당 시대에 건국한 후촉, 후진 시대에 오를 찬탄해서 세운 남당, 후주 시대에 세운 북한 등 3국이 있었습니다. 십국의 멸망 시대는 모두 같지 않아서 어떤 나라는 후당 시대에 이미 망하고 어떤 나라는 송태종 시대에 망했습니다. 십국 가운데 북, 한을 제외한 9국은 모두 난방에 있었습니다. 사실 5대 시대 활거한 세력은 십국에만 그치지 않았으나 사가들이 그 숫자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있게 된 것입니다. 5대와 십국은 비록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5대가 사서에서 정통의 순서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5대는 동란의 시대이며 당, 송 사이의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각 왕조의 역사는 대달이 짧아서 후량은 16년, 907년에서 922년, 후당은 13년, 923년에서 935년, 후진은 11년, 936년에서 946년, 후한은 4년, 947년에서 950년, 후주는 10년, 951년에서 960년이었습니다. 그 황실은 모두 8성 13군으로 8성은 후량주씨, 후당 이씨와 왕씨, 후진 석씨, 후한 유씨, 후주 곽씨, 시씨이고 이 밖에 후당의 명종은 성실씨를 알 수 없습니다. 13군은 후량 2명, 후당 4명, 후진 2명, 후한 2명, 후주 3명입니다. 이는 중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인데 5대는 송이 후주를 찬탈하면서 끝났으나 당시 10국은 완전히 멸망되지 않아 송 건국 후 20년만에야, 즉 979년입니다. 비로소 중국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대, 즉 왕조 교체로 말하면 이 동란은 실제로 70여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국 가운데 반수 이상의 국가는 5대 전체 시대에 걸쳐있게 되고 그 나머지도 5대 전체 시기에 반에 걸쳐있게 되었습니다. 안사의 난 이후 관동지역은 대부분 번진의 점령지로 항상 전쟁상태였습니다. 당말에 이르러 관중지역의 황폐가 심해지자 전체 당 제국의 북방의 문화경제 수준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이 망한 후 북방의 전쟁은 더욱 치열하였으나 남방의 여러 나라는 안정되어 있어서 문화경제가 더욱 발달하여 북방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5대의 정치중심은 후당이 낙양에 서울을 둔 이외에 나머지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는 모두 개봉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송나라에 이르러 비록 전국을 통일했으나 수도는 여전히 개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봉은 운하 연변에 있는 큰 도시로 동남지역과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여 동남지역의 물자를 쉽게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북방에 있는 중앙정부가 남방지역의 경제록에 의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대 식국은 각각 하나의 독립된 정치 단위로 그들이 점거한 자연환경과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자연적인 지리를 단위로 하여 활거하고 있었으며 한 국면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강함과 약함, 흥하고 쇄함도 자연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5대는 차례로 황하, 위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화북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의 지세는 평탄하여 사방이 싸움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전란도 만화 왕조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태원의 형세는 험악하여 5대 시대에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후당, 후진, 후한 모두 사타돌거리 세운 국가입니다. 은 모두 태원에서 일어났고 북한도 이곳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수십 년을 지탱했습니다. 5화 남당은 전후 회남, 강동, 강서 일대에 있었고 전촉과 후촉은 사천분지와 진영, 이남의 일부 지역에 후초는 원강과 상강 유역에 민은 민강과 구룡강 유역에 5월은 전당강 유역에 남한은 영남 지역에 모두 지리를 단위로 하여 각각 할거하면서 꾸려나가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5, 남당, 전촉, 후촉은 더욱 땅도 넓고 물산도 풍부하며 인구도 많아서 국세가 비교적 강성하였습니다. 단지 형남만은 한수와 장강 사이에 있어서 그 지역이 사통팔달한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좋지 못했으므로 국세가 가장 약했습니다. 전체 5대 국가의 형세를 보면 남북을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쪽은 5대, 남쪽은 5와 5의 뒤를 이어 남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큰 세력은 세력이 비슷하고 토지가 서로 접해 있어서 필연적으로 적대시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쌍방은 모두 이웃의 약소국가를 겸병하려고 하였고 또 적측의 세력과 연락하여 적을 막으려는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와 남당의 지리적으로 가까운 5월, 민, 초, 남한 등은 모두 중원에 조공하였고 5도 진, 즉 후당의 전신입니다. 과연합하여 후량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5대 말기에 남당은 후주에게 패하여 국토를 크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남쪽의 큰 나라가 쇠약한 후 남북의 세력 균형 상태도 바뀌어 통일의 형세가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후량 초, 중국의 분열 상태는 당말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후량 이외에 중요한 할거 세력으로는 대략 10곳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진, 원래 사타부의 추장인 이국용은 당말의 황소의 난을 평정하여 하동절도사가 되고 진왕이 봉해져 현재의 산서성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량 태조 주전충과 개인적인 감정이 많아 당이 만한 후 후량의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기, 이무정은 당 희종 때 봉상절도사가 되고 소종 천복원년 즉 901년 당으로부터 기왕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황간사건으로 주전충과 싸워 실패하였습니다. 소종이 낙양으로 천도한 후 이무정은 전촉의 왕건과 연합하여 후량에 대항하였습니다. 당나라가 망한 후 그는 병세가 약하고 땅이 협소하여 감히 황제라고 자칭할 수 없자 스스로 기왕이라 칭하고 섬서성 서부와 감숙성 동부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촉 왕건은 당 희종 때 금군장군이었으며 황간인 전령자의 양자로서 소종 대순 2년 즉 891년 서천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당나라의 내란을 틈타 점차 지금의 섬서의 남부와 사천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소종 천복 3년 즉 903년 왕건은 당나라로부터 초강에 봉해졌는데 사서에서는 이 나라를 전촉이라고 합니다. 당나라가 망한 후 그는 성도에서 황제라고 자칭했습니다. 그 후 기와 사이가 나빠져 이를 공격하고 지금의 감숙성 동부로 확대하여 영토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왕건은 말년에 황간을 지나치게 신임하여 큰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5. 양행밀은 소종 경복원년 즉 892년 회남절도사에 임명되어 양주를 차지하고 있다가 천복 2년 즉 902년 오왕의 봉해진 후 강도 현재의 강소성 양주시 일대입니다. 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애제 천후 2년 즉 907년 양행밀이 죽자 아들 양악이 즉위하였는데 당 조종은 양악을 홍롱왕에 봉했습니다. 양행밀 때 오는 주전충과 적대 세력이 되었으며 당나라가 망한 후 양악은 여전히 후량과 대항하였습니다. 오는 처음 회남 강동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양악이 즉위한 후 또 강서지역을 병합하여 남방의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5월 전 류는 당 소종 경복 2년 즉 902년 진해절 도사에 임명되어 양절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천복 2년 즉 902년 당 조종은 그를 월왕에 봉했다가 애제 천후 원년 즉 904년 다시 오왕에 봉했습니다. 후량 태조 주기 후에 오월왕에 봉해져 도읍을 항주에 정했습니다. 5월과 오는 서로 접해 있었고 또 5월이 후량과 친했기 때문에 오와 적이 되었습니다. 쌍방은 여러 번 싸우다가 후량 말에 이르렀 비로소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초 마은은 당 희종 때 체주 절도사인 진종권의 부장이었습니다. 소종 권령 3전 즉 896년 담주자사에 임명되었다가 다음에 무한군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후량 태조가 즉위한 후 마은은 입공하여 초공에 봉해졌습니다. 초는 지금의 호남성과 광서성 북부지역을 다스리고 담주 현재의 호남성 성회인 장사시입니다. 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민, 왕조는 당 소종 경복 2년 즉 893년 복권 절도사가 되어 복주에 자리 잡았습니다. 권령 3년 즉 896년 당은 왕조를 무의군 절도사로 승진시켰습니다. 다음에 왕조가 죽자 동생인 왕심지가 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후량 개평 3년 즉 909년 왕심지를 민왕으로 봉했는데 영토는 대략 현재의 복권성 지역에 해당합니다. 남한 유은은 그의 아버지 유겸이 당 희종 때 봉주자사였으나 유겸이 죽자 유은이 자사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애제 천후 2년 즉 905년 당 조정은 유은을 청회군 절도사에 임명하여 광주에 머물게 했습니다. 후량 개평 3년 즉 909년 유은을 남평왕에 봉하고 권하원 연 즉 911년에 유은이 죽자 동생인 유수비 자리를 이어받아 후량 말제 정명 3년 즉 917년 황제로 즉위한 후 국호를 대월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한이라고 고쳐 불렀는데 이를 남한이라고 합니다. 영토는 현재의 방동성과 방서성 남부 지역입니다. 연 유수강은 그 부친인 유인공이 당 소종 때 노령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후량 개평 원년 즉 907년 유수강이 아버지 유인공을 가두고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 개평 3년 즉 909년 후량으로부터 연왕에 봉해졌습니다. 권하원년 911년에 대연 황제라고 자칭했습니다. 연의 기반은 당나라의 노령절도사 구역이었습니다. 유수강은 사람 됨이 교만하고 포악하였으나 세력은 상당히 강하여 후진의 동쪽에서 강적이 되었습니다. 성남 고개창 후에 고개흥이라고 고칩니다. 은 원래 후량 태조의 부장이었습니다. 후량 개평 원년 즉 907년 형남 절도사에 임명되어 강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권하 3년 즉 913년에 발해왕에 봉해져서 현재의 호북성 서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상의 10대 세력 가운데 진, 후당의 전신입니다. 기, 연을 제외하고 모두 10국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후량과 적대적인 세력은 진, 기, 전촉, 오 네 나라였고 나머지 6국은 모두 후량과 화친하여 책봉을 받았습니다. 이 10대 세력은 남방에 7개, 관동에 2개, 관중에 하나 즉 기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의 세력은 고립되고 약화되어 스스로 보존해 나갈 정도였으므로 이것으로 보아 관중 지역의 황폐화를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후량과 진이 전쟁상태에 있을 때 후량이 우세했습니다. 이때 하북 지역의 주요 활거 세력은 연왕, 유수강, 원래는 노령절도사였습니다. 조왕, 왕룡, 원래는 성독절도사였습니다. 천웅절도사 나소위, 원래는 위박절도사였습니다. 등이며 모두가 후량에 복종하였고 특히 천웅절도사가 가장 공순하였습니다. 이밖에 거란도 후량과 친선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들 세력은 진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적이었으나 진은 고전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후량 태조가 즉위한 후 얼마 안 되어 대군을 보내 진에 노주를 공격했으나 점령하지 못하자 후량은 긴성을 쌓아 노주를 둘러싸고 이름을 겹체라고 하여 안으로 돌격하고 밖으로는 원병을 맞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쌍방이 대치하고 있을 때 이극룡은 병이 들어 개평 2년 죽었습니다. 이에 그 동생인 이극룡과 감군인 장승업, 대장인 이존장 등이 이극룡의 아들 이존욱을 복립하여 진왕의 자리를 이어받도록 하였습니다. 장승업은 당 말에 이극룡에게 감군으로 등용되어 소종 때 주전충이 황간을 죽일 때 이극룡의 보호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재능이 있어서 이존욱이 즉위한 후 적극적인 보좌로 훈적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당 황실에 충성하였으며 이존욱을 위한 것도 실은 당나라를 부흥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이존욱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마침내 우울 속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존욱은 담략이 있고 군사에도 능했습니다. 그가 즉위한 후 여러 장수들과 노주를 구원하고자 후량 모르게 스스로 대군을 입구고 원조하여 후량군을 크게 물리쳐 노주의 호위를 풀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후량군의 사상자는 수만 명이 되었으며 또한 후량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개평 4년 즉 910년 후량 세조 주전충은 조항 왕용이 진과 비밀이 결탁하지 않나 의심하고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왕용은 진의 구원을 청하여 이존욱이 친이 대군을 이끌고 조를 구원하였습니다. 다음에 후량군은 고흡의 남쪽에서 크게 패하여 군사 2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존욱은 두 차례의 승리로 세력이 커지게 되자 그 뒤 화북지역을 병탄할 수 있는 기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대 10국 시대의 전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막장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고 교육상 좋지는 않지만 5대 10국 시대의 희생을 알기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당의 영토개척과 내란 후량 권하 2년 이존욱은 주덕위를 파견하여 이수광을 공격했습니다. 주덕위가 유주성 아래까지 공격하자 유수광은 후량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후량 태조 주전충은 대군을 이끌고 연을 구원하였으나 진장 주덕위의 계략으로 수우에서 후량의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주전충은 병영을 불태우고 밤에 숨었다가 울분으로 병이 들어온 낙양으로 돌아왔으나 병세가 더욱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자인 주우유는 일찍이 죽고 양자 주우문이 특별히 사랑을 받았으므로 주우문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생각했으나 차자인 주우규가 불이어 그의 병이 위급할 때 군조를 이끌고 입궁하여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거짓 조서를 내려 주우문을 죽인 후 죽이하였습니다. 셋째 아들 주우정은 그때 동도지휘사였는데 이 변란을 돕고 천웅절도사인 양사후와 결탁하여 주우규를 공동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권하 3년 즉 913년 양사후는 낙약의 군대를 보내 금군의 우두머리인 원상성과 함께 모의하여 금병 5천명을 이끌고 돌연 입궁하자 주우규는 자살하였습니다. 이때 주우정이 개봉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이름을 진이라고 고치고 말재가 되었습니다. 진 또한 이해에 유주를 함락하고 유수관과 그에 붙인 유인공을 사라잡아 진양에서 참했습니다. 진은 연을 멸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영토를 넓혀 하북 제진에서 양사후가 관할하는 육주를 제외하며 모두 진에 복속했습니다. 정명원년 즉 915년 양사후가 죽자 후량은 천웅 관할 지역을 두 개의 진으로 분할하여 그 세력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천웅절도사 구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할을 원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 진에 붙게 됨으로써 하북은 모두 진에 차지가 되었습니다. 정명 6년 즉 920년 후량에 하중절도사 주우겸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진에 항복하여 후량은 단지 황화만을 보존하게 되어 정세는 대단히 위급하였습니다. 용덕 3년 즉 923년 3월 진의 노주 수장인 이계도가 후량에 붙어 후량의 세력이 조금 커졌습니다. 4월에 이존우기 위주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당 연호를 동광이라 정하니 이 사람이 곧 후당의 장종입니다. 장종은 즉위한 후 곧 군대를 보내 운주를 수격하여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후량은 명장이 왕언장에게 맡게 했습니다. 왕언장은 군대를 나누어 운주를 포위하고 친히 후당군과 양류에서 싸움을 벌여 전황이 격렬했습니다. 얼마 후 왕언장이 모함으로 소환되고 후량군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주에 인접한 택주는 후량과 다른 무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이때 후당은 군량의 비축이 적었고 북쪽으로 거란의 압박을 받는 데다가 택주와 노주 이남을 후량군이 공격했으므로 후량은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은 후량과 화의를 바랬으나 장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10월 장종은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 운주에서 후량군을 공격하여 중도, 조주, 등지를 연이어 함락하고 개봉으로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후량의 대군은 하북에 주둔하고 있어서 수도가 비어 있었으므로 방어할 수 없게 되자 말재는 자살하고 후량은 멸망했습니다. 장종이 황하를 건넌 지 7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장종은 후량을 멸망시킨 후 낙양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는 기초가 이미 튼튼하였으므로 점차 방종과 탐욕에 빠지고 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심지어 높은 관리들에게 정치를 맡기기까지 하였으며 황후 유씨는 재물 모으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원을 처음 평정했을 때 정치는 이미 물란했으나 당시 후 당의 병력만으로 여전히 강하여 계속 국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가 후량을 멸망시킨 이후 군사상의 최대 정권은 서쪽으로 기와 전촉을 정복한 일입니다. 기왕 이무정은 본래 후량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후량 개평 2년 즉 908년 진 촉과 연합하여 후량을 공격했으나 패하고 후퇴하였습니다. 그 후 촉 즉 전촉과의 관계도 나빠서 해마다 전쟁을 계속하였으므로 더 이상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후량이 멸망하자 이무정은 후당에 칭신의 표를 올려 장종은 그를 진왕에 봉했습니다. 동광 2년 즉 924년 이무정이 죽자 후당은 그의 아들 이계엄을 공상절도사에 임명하고 그 지역을 병합했습니다. 전촉의 왕건은 후당의 말제 정명 4년 즉 918년에 죽고 아들 왕 연이 이어받았으나 나이가 어리고 또 주색에 빠져 정치가 매우 물란해졌습니다. 동광 3년 즉 925년 장종은 그의 아들 위왕 계급에게 촉을 정복하게 하고 대신인 곽숭도에게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후당군이 바로 성도로 진격하자 왕연은 항복했습니다. 이는 이 계급이 이끄는 후당의 군대가 출병한 후 70일 만에 전촉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때 후당은 64주 249현을 얻었습니다. 전촉은 왕건이 서촌졸도사가 된 이래 35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촉을 정본한 후당의 군중에서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위왕 이 계급은 비록 후당군의 총사령관이었으나 군무는 모두 곽숭도가 처리했으므로 그를 불평했습니다. 이때 수행하던 황관 이종습이 유황후에게 곽숭도가 전행하여 제압하기 어렵다고 밀고하여 이에 유황후는 임의로 이 계급에게 명령하여 곽숭도를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동광 4년 926년 곽숭도는 이 계급에게 살해되었고 이 소식이 전국에 전해지자 전국이 진동하여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심지어 장종이 유황후에게 살해되었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습니다. 위박의 군졸인 황보휘는 인심이 불안함을 틈타서 업도에서 난을 일으키고 장군인 조재례를 총수로 추대하였습니다. 장종은 이소영에게 이를 평정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실패하자 다시 이사원에게 토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원이 업도에 이르렀을 때 그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사원을 옹호하고 입성하여 반란군과 합쳤습니다. 이사원은 생각이 없었으나 그의 사회에 석경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마침내 모반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와 개봉에 머물면서 서쪽으로 낙양을 공격했는데 연예인 출신의 근군장령인 박종겸도 이 기회에 반란을 일으켜 황성을 공격하여 장종은 유시에 맞아 죽고 이사원은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진입하여 자칭 감국이라 하였습니다. 유황웅과 장종의 어린 두 아들은 모두 이사원에게 살해되고 이 계급도 장안에서 자살하였습니다. 이 해에 이사원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여전히 당이라 하고 연호를 천성이라 고치니 이 사람이 후당 명종입니다. 명종의 선조는 이민족으로 성신은 자세하지 않고 이름은 막길렬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병으로서 이구경을 섬겨서 이구경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위 후 먼저 장종의 폭정을 개혁하고 절약과 검소에 힘쓰며 또 유명무실한 기관을 없앴습니다. 그는 제위 8년 동안 군제를 혁신하고 안정을 얻었으며 해마다 계속 풍년이 늘어 백성들은 잠시 휴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제위기관 중 클린일 1호는 후총의 건국이었습니다. 전촉이 망하자 장종은 맹지상을 서촌절도사로 임명했습니다. 맹지상이 촉에 이르렀을 때 곽숭도는 이미 죽고 위왕 계급이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명종이 즉위하자 맹지상을 마침내 군대를 훈련하여 촉에서 독립할 것을 도모하였습니다. 장흥 3년 즉 932년 맹지상이 동천 절도사 지역을 합병하자 명종은 어쩔 수 없이 장흥 4년 즉 934년 그를 촉왕에 봉했습니다. 이 나라가 후촉입니다. 이때 명종이 죽자 맹지상을 마침내 그 다음에 황제로 직위했습니다. 그가 칭제한 지 수개월 만에 죽자 아들 맹창이 뒤를 이어 여전히 독립을 유지하였습니다. 명종이 죽자 아들 이종후가 즉위하니 민재입니다. 이때 명종의 양자인 이종가는 봉상에 머물고 있었고 사위 석경당은 하동에 머물고 있었으며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상인 주흥소 풍윤이 이를 싫어하여 마침내 석경당을 성덕절도사로 이종가를 하동절도사로 각각 옮기도록 주청하였습니다. 응순원년 즉 934년 이종가는 황제의 측근을 제거한다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군하여 연도 각지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위주로 도망했으나 도중에 석경당에게 포로가 되었고 이종가는 개봉으로 들어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폐제입니다. 민재는 얼마 후 해를 당하고 뒤이어 폐제와 석경당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후당 폐제의 본래성은 왕씨로 석경당과 함께 명종의 부장이었으나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청태 3년 즉 936년 폐제는 석경당을 천평절도사로 옮기고 장경달에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의 부임을 재촉하였습니다. 석경당의 왕료인 상유한은 석경당에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군사를 일으키도록 권하였으며 또한 거란의 원조를 청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석경당은 이에 따라 거란의 군주인 야율덕왕에게 칭신하는 표를 올리고 또한 아버지의 예로서 섬기기를 청하면서 일이 성공하면 무룡절도사 지역과 안문관 이북의 여러 주의 땅을 거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자 거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거란은 당 현종 말년에 알록산에 의해 다시 세워진 이후 당말에 이르러 그 세력이 커졌습니다. 당시 거란의 여러 부는 병립되어 있었고 각 부의 군장을 대인이라 하였으며 가장 많을 때 27명이었습니다. 여러 부 가운데 8부가 가장 강하여 이들은 공동으로 한 명을 주인으로 추대하여 여러 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를 8부 대인이라고 불렀으며 임기는 3년이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비록 내란이 있었으나 하북 번지는 거란을 막아낼 힘이 있었습니다. 소종제 노령절도사 유인공은 특히 거란이 무서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거란의 일라부의 우두머리인 야유라보기는 용맹과 지락이 있어서 이극용과 연합하여 천후 2년 즉 205년 유인공을 격파했습니다. 천후 4년 즉 907년 야유라보기는 8부 대인에 추대되었습니다. 같은 해 유수광이 유인공을 구금하고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유수광은 사람됨이 잔악하여 그가 관할하는 구역에 많은 백성들이 거란으로 도망가게 됨에 따라 거란은 이들을 받아들여 실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유라보기는 제부대인을 살해하고 거란의 영구적인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야유라보기는 이극용과 본래 형제가 되기로 약속했으나 얼마 후 맹약을 배반하고 후량에게 귀부하여 이극용에게 한을 품고 죽게 하였습니다. 그 후 이조눅이 유수광을 공격하자 유수광은 그의 장교인 한연휘를 거란에 보내어 구원을 청했습니다. 한연휘는 문장에 능통하고 지락이 있어서 야유라보기는 그를 참모로 삼았습니다. 한연휘는 야유라보기에게 성과 건축법을 가르치고 도시를 건설하여 한인을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즉 가정을 갖도록 하고 황전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한인들은 각각 생업을 안정시키고 거란에 점차 가까이 하려 하였습니다. 후량의 말제 정명 2년 916년 야유라보기가 칭제하여 연호를 신책이라 정하고 스스로 천황왕이라 부르면서 상경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야유라보기는 중국의 제도를 채용하여 관제를 두고 관리를 임명하였으며 한연휘를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후당 장종은 그를 숙부의 예로 섬겼으나 여전히 침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중 천성원년 즉 926년 야유라보기는 발해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이름을 동단 혹은 동란이라고도 발음합니다. 로 고쳤으며 그의 장남인 야율돌룩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인황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거란의 판도는 동쪽으로 요동 서쪽으로 음산 오르도스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야유라보기가 죽자 둘째 아들 야율덕광이 즉위하니 요해 태종입니다. 카안의 자리를 빼앗긴 야율돌룩이 분하여 후당에 항복했는데 후당의 신하들은 야율돌룩을 거란왕에 봉하여 거란을 분하시키도록 청했으나 명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야율덕광의 세력은 마침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석경당이 반란을 일으킨 후 장경달이 진양을 공격했으나 석경당의 부장인 유지원이 방어하여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야율덕광은 스스로 5만 기병을 이끌고 원조하여 후당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장경단은 남문 군대를 이끌고 진한 채로 들어갔으나 거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야율덕광은 태원 남쪽에 단을 쌓고 석경당을 황제로 옹립하니 나라 이름을 지인 연호를 천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후진의 고조입니다. 그리고 석경당은 16주의 땅을 거란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16주랑 유주, 계주, 영주, 막주, 탁주, 단주, 순주, 신주, 규주, 유주, 무주, 울주, 운주, 응주, 환주, 삭주입니다. 이 밖의 영주와 평주는 후당시대 때 이미 거란이 점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땅을 떼주는 이외에 후진은 매년 비단 30만 피를 거란에게 바쳤습니다. 16주의 일부부는 이국창, 이국용 부자의 발상지이고 일부부는 장종이 힘들어 얻은 노룡절도사 관할지역으로 중국 북방에서 중요한 전략지대였습니다. 이 지역은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호화된 번진과 호인 왕조에게 점령되었던 곳으로 중국과는 약 200년 동안 격리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한인들도 오랫동안 호풍에 오래 젖어있어서 정신적으로 오히려 호인과 접근되어 있었으므로 한량의 수속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즉, 북송시대의 연운 지역을 회복할 길이 없게 되어 동북쪽에 있는 주변국의 침입을 받아 북방 전체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장경달은 곤란 속에서 겨우겨우 수개월 동안 지키다가 부하에게 살해되고 나머지는 거란에 행복했습니다. 후진 고조 석경당은 거란의 군대를 이끌고 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후당군은 싸우지도 못한 채 괴멸당하고 금군 장교는 모두 다투어 석경당을 환영하여 맞아들였으므로 폐제는 분신자살하였습니다. 석경당이 낙양에 들어간 후 여러 절도사들은 모두 표를 올려 석경당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복 2년 즉 937년 후진은 낙양에서 개봉으로 천도하고 다음에 후진은 정식으로 16주를 거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야율덕광은 후진을 멸한 후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진 고조 석경당은 거란에 대하여 성식과 받들고 곡물도 끓이지 않고 바쳤습니다. 거란은 조금이라도 맘에 맞지 않으면 사실을 보내 질책하였습니다. 성덕졸토사 안중영은 심의 부끄럽게 여겨 여러 번 거란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천복 7년 즉 942년 석경당은 군대를 보내 안중영을 사로잡아 죽이고 사죄했으나 거란은 여전히 양해하지 않았으므로 2해 석경당은 걱정하다 경들어 죽었습니다. 석경당이 죽은 후 풍도 경영광은 나라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마땅히 장성한 이를 황제로 세워야 한다고 하여 마침내 석경당의 형의 아들이 제왕 석중기를 위도해서 즉위하도록 하니 이 사람이 출제입니다. 경영광도 거란에 대해서 대단히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제가 즉위하자 그는 거란에 대하여 칭소는 해도 칭신하지 말자고 건의하니 출제가 이를 따랐습니다. 거란은 노하여 침입하고자 하자 석중기는 개봉으로 환도하였습니다. 개운 원년 즉 944년 거란이 남침하여 폐주를 공격하자 후진의 군대는 이를 맞아 마가구 등지에서 연파하여 거란을 물리쳤습니다. 다음에 후진은 두 중위를 보내 북상하여 거란을 정보하도록 하자 야율덕왕은 이 소식을 듣고 몸소 팔만 기병을 이끌고 남하여 막았으나 다시 후진의 군대에 백구에서 패하여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중기는 백구의 대첩 이후 점차 교만할 사치에 빠졌고 또 풍옥이 집정하여 뇌물을 공공연히 받는 등 정치가 점차 부패해졌습니다. 개운 3년 즉 946년 후진은 다시 두 중위에게 군대를 지휘하여 북벌하게 하자 야율덕왕도 남하하여 항주에서 후진군과 코타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습니다. 이때 두 중위는 딴맘을 품고 비밀리 거란에게 돈을 보내 석형당의 고사 즉 거란의 힘을 빌려서 황제로 지휘했던 이를 뜻합니다. 를 본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야율덕왕은 거짓으로 이를 받아들인 채 하자 두 중위는 20만명을 이끌고 거란에 항복하였고 또 거란 군대를 따라 남하하여 개봉을 곧바로 위협하자 석중기는 항복화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야율덕왕 국호를 대요 일설에 따르면 후진 천복 3년에 이미 대요라고 국호를 바꿨다고도 합니다. 라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대요에 병합시켜 후진은 멸망하였습니다. 야율덕왕은 후진을 멸망시킨 후 후진의 궁전에 있으면서 중국의 의복으로 고쳐있고 또 옛 제도를 보존하면서 한인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본색을 드러내서 사방으로부터 공무를 받아들이고 술에 빠져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란인의 방법대로 군량을 준비하지 않고 약탈로 해결했는데 이를 타초국이라 불렀습니다. 동서양경 즉 나양과 개봉 및 그 주변 수백리에는 재산과 가축이 하나도 없게 되어 백성이 유랑하다 죽은 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내외의 원안이 깊어져 모두 거란을 축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번진들은 모두 표를 올려 칭신하였으나 오직 창의절도사 사광위가 경주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거란의 명을 듣지 않았고 공무 절도사 하중권이 진주, 성주, 계주, 삼주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후촉에 투항했습니다. 이때 하동 절도사 유지원이 태원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인근 절도사들도 이에 호응하였고 동방의 고적대가 일어나 몇 개의 주를 함락하였습니다. 야율덕광은 중국인들을 통제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날씨가 점차로 더워지자 북쪽으로 도망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개봉에 머무른 지 3개월 만에 떠나기에 앞서서 토한 야율덕광의 어머니 술률태후의 오빠의 아들입니다. 을 선무절도사에 임명하여 개봉에 남아 지키도록 하고 후진의 이줄 수천명과 창고에 진귀한 물건을 약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성업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야율덕광이 난성에 이르러 그 부근에 살 호림에서 죽자 그의 형의 아들 술욕이 개위하여 요세종이 되었습니다. 유지원은 본래 사타부 사람으로 처음에는 석경당의 부장이었으나 석경당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하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지원은 거란이 후진을 공격할 때 출동하여 싸우지 않고 퇴원을 어렵게 지켰습니다. 거란이 후진을 멸하자 유지원은 표를 올려 칭신하였으나 본래 의도는 관망하는 상태여서 야율덕광이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부장들은 모두 그에게 칭제하여 천하를 호령하도록 권하니 유지원은 즉위하였으나 여전히 후진의 천복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거란의 야율덕광이 북쪽으로 돌아간 후 유지원은 그의 동생인 유승에게 퇴원을 지키도록 하고 자신은 남아하였습니다. 소화는 유지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침내 후당 종실인 이종익, 명종의 아들입니다. 을 납치하여 개봉해서 황제로 즉위하게 한 후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지원이 먼저 낙양에 이르러 사람을 보내 이종익을 살해하고 계속 개봉에 진격하자 여러 절도사들은 이에 복종했습니다. 유지원은 국호를 한이라 고쳤는데 이 사람이 후한 고조입니다. 두중이는 거란에 항복한 이후 거란의 군주는 그를 계속 업도에 머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유지원은 두중이에게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명령하였으나 그가 거부하자 유지원은 친히 정벌하여 평정함으로써 중원은 안정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후 유지원이 죽자 대신인 곽위, 사홍조, 양빈, 왕장 등이 그의 아들 유승우를 개위시키니 이 사람이 은재입니다. 은재의 주기초 여러 대신들은 직무에 충실하여 국가가 안정되었으나 왕장이 재정을 맡게 되면서 과다한 세금징수로 백성들의 원안을 사게 되었습니다. 은재는 점차 커가면서 좌우에 있는 총애하는 인물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여 양빈 등이 누차이를 억제하여 은재는 도대체 악감정만 가지고 마침내 천우삼년 즉 950년 사홍조, 양빈, 왕장 세 사람을 죽이고 그 일과도 멸족시켰습니다. 이때 곽위는 업도 유수에 임명되어 있었는데 가족들은 수도 개봉에 있어서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재는 곽위가 반란을 도모한다고 업도에 있는 장수들에게 비밀리의 조서를 내려 죽이도록 하였으나 이 일이 누설되자 곽위는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양자 시형을 업에 놔두고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봉구에 이르렀을 때 은재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싸웠으나 실패하고 자신도 남병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곽위는 개봉에 들어와 태우를 만나 서주절도사 유윤을 황제로 삼도록 청하고 태사인 풍도를 서주에 보내 영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윤이 경사에 들어오기 전에 태우가 섭정했으나 곽위의 부하장수들은 여러 번 개봉이 함락된 적이 있어서 유윤의 개위에 대해서 심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때 거란의 침입이 있자 태우는 곽위에게 막도록 하였습니다. 대군이 전주에 이르렀을 때 장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곽위를 황제로 옹립하고 황기 즉 황색 깃발을 찢어 황제의 옷으로 만든 다음 회군하였습니다.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대군이 개봉에 이르렀을 때 태우는 조서를 내려 유윤을 상음공으로 폐위시키고 곽위로 하여금 감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즉 951년 초 곽위가 즉위하니 국호를 주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후주의 태조입니다. 그리고 연호를 광순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이에 후한은 망하고 유윤도 얼마 후 살해되었습니다. 곽위는 형주 요산 사람으로 모병 출신이었습니다. 후당 장중 이래 사타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의 황제 자리가 28년 만에 한인 즉 중국인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유승훈 퇴원에서 곽위가 자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동이 12주를 가지고 독립하여 황제 자리에 올라 국호를 여전히 한이라 하였는데 역사에서는 이 나라를 북한이라고 하여 영남의 남한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유승훈은 또 거란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숙부의 예로서 거란을 섬겼습니다. 유승훈이 비록 하동이 있으면서 북한을 세워 후주와 대항했으나 겨우 한 곳만을 지켜 수십 년 동안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중원의 황제의 자리는 사타돌거리 즉 사타부가 더 이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후주 태조 곽위는 정치개혁에 관심을 보여 전 왕조의 여러 가지 가혹한 법을 줄였습니다. 후한 후진 시대의 형법은 매우 엄하고 가혹하여 후진의 법에는 부인과 간통하는 경우 강화 간을 막론하고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하였고 후한의 법률에서는 일전 이상의 절도범을 모두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밖에 반역죄가 아니더라도 때때로 친족까지 죽이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태조는 즉위 후 먼저 그 폐단을 개혁하여 절도와 간음죄는 후진 천보원년 이전에 형벌로서 처벌하고 죄인도 반역이 아니면 가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과 검소에 힘써 사방에서 바치는 진식 미물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유윤이 피살된 후에 그 부장이었던 공정미 등이 서주를 지키고 항거하여 후조는 군대를 보내 이를 평정하였습니다. 태늉 절도사인 모용원초도 전에 태조 곽위와 싸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심히 불안하여 역시 반란을 꾀하였습니다. 그는 북한, 거란, 남당을 불러들여 후조와 맞섰으나 모두 격퇴당했습니다. 광순 2년 즉 952년 태조 곽위는 모용원초를 친위정벌하여 평정하였습니다. 광순 4년 즉 954년 태조 곽위가 죽고 양자인 시영이 즉위하니 이 사람이 세종입니다. 연호를 헌덕이라고 바꾸었습니다. 태종의 본성은 시시인데 곽위의 외조카벌입니다. 후한 은재가 양빈 등 여러 사람을 죽일 때 태조의 아들들은 개봉해서 모두 죽고 시영만이 업에 따라가 있었습니다. 곽위가 황제로 자칭하자 곽위는 시영을 진앙해 봉했으나 결국 그가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세종은 무용이 뛰어나 제위기간은 비록 수년에 불과했지만 문치와 무공은 모두 뛰어나서 다음에 건국한 송나라 통일의 기초와 계국의 규모를 터놓았습니다. 후주 태조가 죽자 북한의 유수웅이 때를 모아 남침하려고 거란에 구원을 청하자 거란은 대장인 양곤에게 1만 기병을 보내주었습니다. 유승도 친이 3만 명을 이끌고 남쪽으로 노주를 위협하자 후주의 소위 절도사 이균이 맞아 싸웠으나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후주는 대상을 당하고 또 강적이 국정에서 압력을 가하여 중앙과 지방이 모두 흉흉하였습니다. 세종은 마침내 친이 정벌할 것을 결정하여 대군을 이끌고 개봉을 출발하여 고평 이남의 파공원에서 북한군을 격파하였습니다. 북한은 겨우 100여기 만이 태원으로 돌아갔고 양곤도 감히 구원하지 못하여 전군이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후주 세종은 전쟁에 나가 후퇴한 근군장교 번애능 하휘 등 70여 명을 참여하여 군기를 바로잡았습니다. 5대 시대 중앙군군은 정치의 독소였습니다. 이 군군이 처음 조직되기 시작했던 것은 본래 주전충의 선무진군이었습니다. 그 후 각 왕조에서 이를 보충했으나 그 질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사졸들도 반이나 노약자가 되어 질도 각각이었습니다. 이보다 군기가 물러나여 여러 차례 소란을 펴서 각 왕조의 전복도 모두 금군이 조성한 것입니다. 세종은 고평전 승리 이후 금군을 정리하여 노약자를 제거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장사를 모집하여 금군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중앙의 무력이 다른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밖에 세종은 정치적인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5대의 정치는 철저한 무인 정치라고 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 측 위로 황조로부터 아래로 장상 대신까지 모두 무인 출신이었고 지방정부의 장관도 모두 무인 출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대 시대의 문인이 절도사를 역임한 것은 조봉, 풍도, 상유환 등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의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고 권진이 바로하여 절도사의 탐호는 때로 도적보다도 심했습니다. 동시에 무인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 왕왕 문인을 모독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종 때 비로소 문인, 문신들이 중시되었습니다. 그는 5대의 무인을 계획적으로 소멸시키려고 한 유일한 정치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적지 않은 수의 유학자들을 초빙하여 제도를 연구하고 예약과 형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다른 5대의 군주들이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북한을 격파한 후 통일의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때 후주 이외의 국가로는 북쪽의 북한, 남쪽의 후촉, 남평, 남당, 오월, 남한 등 모두 6나라가 있었고 민과 초는 이미 남당에게 멸망되었습니다. 현덕 2년, 즉 955년, 그는 후촉을 정벌하였습니다. 후촉군은 이를 맞아 싸웠으나 크게 패하여 지금의 감숙성 동남부와 섬서성 서남부 지역의 진주, 계주, 성주, 봉주, 사주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덕 3년, 즉 956년, 세종은 또 남당을 친히 정벌하였습니다. 남당의 전신은 오인데 홍동왕인 양악은 개평 2년, 즉 908년 부장인 서훈에게 살해되고 서훈은 양악의 동생 양 6년을 추대하여 오왕이라 칭하게 하고 권력은 자기가 장악하였습니다. 오는 양행미일이 일어난 이후 영토를 지키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데 힘쓰고 전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훈은 이 정책을 준수하여 처음 5월과 싸우다가 후량 말제 정명 5년, 즉 919년 쌍방에 화해하여 휴지던 한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강회 지구는 점차 낙토가 되었습니다. 정명 6년, 즉 920년 양 6년이 죽고 동생인 양 부가 즉위하였습니다. 후당의 명종 천송 2년, 즉 927년 서훈이 죽고 양자인 지구 원명은 이승입니다. 가 계속 오해 정치를 독점했으며 바로 이해에 양 부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후진 대복 2년, 즉 937년 서지고가 우를 찬탈하여 국호를 당으로 칭했는데 이를 남당이라고 합니다. 서지고는 서울을 굽는 현재의 남경입니다. 우로 옮겼습니다. 오는 양행미일이 양주에 자리잡은 이래 46년 만에 망했습니다. 천복 4년, 즉 939년 서지고는 다시 성을 이시로 고치고 이름을 승이라 하였습니다. 천복 8년, 이승이 죽고 아들 이경이 개위하였습니다. 이때 남당의 국력은 상당히 충실하였고 인근의 민, 초, 이, 국은 정치가 혼란하여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남당은 이때를 이용하여 밖으로 발전하려고 하여 후진 개운 2년, 즉 945년 민을 멸했습니다. 민왕 왕심진은 후당 동강 3년, 즉 925년 복주에서 죽고 아들 왕연한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연한은 동생인 왕연 름, 왕연균에게 살해되고 왕연균이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장흥 4년, 즉 933년 왕연균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이름을 린이라고 고치고 국호를 대민이라고 정했습니다. 청태 2년, 즉 935년 왕린은 신하에게 살해당하고 아들 왕계 붕이 죽이하였으며 이름을 창으로 바꿨습니다. 후진 천복 4년, 즉 939년 왕창은 또 숙부인 왕연희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왕연희가 계위하고 이름을 희로 고쳤습니다. 왕희는 교만 음탕하고 가옥 포악하여 그의 동생인 건주자사 왕연정과 불화하여 쌍방이 공격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천복 8년, 왕연정은 건주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은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은원년, 즉 944년 왕희가 또 신하에게 살해되자 국내에 큰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왕연정은 민이라고 국호를 고쳤습니다. 그 후 남당이 침입하여 건주를 수개월 동안 포위하니 왕연정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민은 왕조가 복권 관찰사가 된 이후 모두 53년 만에 망했습니다. 후주 광순 원년, 즉 951년 남당은 초를 멸했습니다. 초왕 마은이 후당 장흥 원년, 즉 930년에 죽고 아들 왕희성, 왕희범이 차례로 군주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마희범 때 지금의 광서성 동북부까지 확대하여 국세가 융성하였습니다. 후한 천복 2년, 즉 947년 마희범이 죽고 그의 동생 마희광이 직위하였습니다. 권우 3년, 즉 950년 마포광이 그 형인 마희복에게 살해되고 마희복이 자립했으나 다음에 동생인 마희숭이 마희복을 가두고 개위하여 초에는 큰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당은 이 회의를 이용하여 정벌하자 마희숭은 항복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후 남한은 초의 개주를 점령하여 영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는 마흔이 호남에 있은 지 모두 56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경은 성격이 유아하고 문사에도 뛰어났으며 호망하기도 하고 포악하기도 하여 소인들이 다투는 바람에 정사는 문란해졌습니다. 그는 비록 민초를 멸망시켰으나 얼마 못 가 영토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민해 천주, 장주, 이주는 민해 장군 유종효가 차지했었고 복주는 5월에게 뺏겨서 난당이 얻은 것은 겨우 건주, 담주, 정주 등 몇 개의 주에 불과했습니다. 후남 지역은 예전 초에 여러 장수들이 분할하여 최후에는 주행봉이 차지하여 후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경은 여전히 중원을 병합하려고 거란 북한과 맹약을 맺어 후주를 공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헌덕 3년, 즉 956년 세종은 친히 남당을 정벌하여 전쟁 3년 만에 남당의 장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헌덕 5년, 958년 이경은 황제의 칭호를 버리고 후주의 연호를 받들자 후주 세종은 철수했습니다. 다음에 남당은 남창으로 수도를 옮겨 후주의 압박을 피하였습니다. 세종은 이미 남당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거란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요는 목종인 경, 야율덕광의 아들입니다. 의 제위대로 주세계에 빠져 방종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현덕 6년, 즉 959년 4월 친정한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는 친히 보병과 기병 수만 명을 이끌고 창주에서 바로 요나라 영토로 쳐들어가 계속해서 영주와 막주 2주를 함락하고 와교관 이남의 땅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는 출동한 지 4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관남 지역을 평정한 후 세종은 장수들과 의논하여 유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할 때 중안병에 걸려서 세종은 부득이 진군을 중지했으나 후주군의 선봉은 이미 역주를 공격하여서 빼앗았습니다. 세종은 회군을 명령하고 개봉에 돌아오자마자 주군이 겨우 39세였습니다. 세종이 죽자 북벌의 사업은 중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방대한 군사력도 지휘권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또 금군의 정변이 일어나 그가 간신히 경영했던 국가, 즉 후주는 멸망하고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후주 세종이 죽은 후 아들인 시종훈이 즉위하니 공제입니다. 그때 겨우 7살이었습니다. 현덕 7년, 즉 960년 진주, 정주에서 북한이 거란을 끌어들여 침입한다는 보고가 있자 후주는 금군의 우두머리인 전전도 점검 조광윤에게 일을 맡도록 하고 모연연소가 먼저 출발하였습니다. 조광윤은 탑군 사람으로 아버지인 조홍은은 어려서 조왕 왕룡을 섬기다가 후당 장종이 그의 용맹함을 보고 금군에 남아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후진, 후안, 후주 3대를 거쳐 모두 금군의 장령이 되었습니다. 세종 때 조광윤은 그 부친과 함께 금군을 나누어 지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북한 남당과 거란을 정벌할 때에도 종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그에게 전군을 지휘하여 거란을 막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국왕은 나이가 어리고 국가는 어지러움에 처하여 조광윤이 병권을 장악하고 민심을 얻고 있자 시중에 유언비어가 나돌아 출병하는 날 장차 점검이 천자가 된다라고 하는 유언이 떠돌았습니다. 점검은 조광윤입니다. 즉 조광윤이 천자가 된다라고 하는 유언비어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공포에 빠져 모두 어려운 때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므로 조종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조광윤은 대군을 이끌고 진군하다가 그날 저녁 개웅 이북에서 멀지 않은 진교역에 이르렀을 때 군사들이 떠돌석하여 조광윤의 동생인 조광의와 서기 조보가 장마간으로 들어와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조광윤은 술에 취하여 깊은 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군사들이 조광윤을 장막 위에 올려놓고 일제히 함성을 올려 장수들은 주인이 없으니 태위를 천자로 책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조광윤이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황포 즉 황제의 옷을 그의 몸에 입혔습니다. 이것은 과귀가 창졸간에 환기를 찢어 몸에 걸친 일보다 작위적이었습니다. 군중은 조광윤을 옹립한 후 그를 호위하여 수도 개봉으로 돌아왔으며 장사는 그의 설득으로 대호를 정돈하여 입성하였습니다. 그는 비장인 반미를 보내 재상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는데 이때는 아직 조회가 파악이 전이었습니다. 얼마 후 한림학사 도곡이 도착해서 소매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니 그것은 이미 선양한다는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후주는 이렇게 간단히 주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광윤이 정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고를 송이라 고치고 연호를 권융이라 바꾸니 이 사람이 곧 송태조입니다. 후주 공제는 정황으로 폐위되어 방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진교병변 혹은 진교역의 변 혹은 진교역의 정변이라고 합니다. 송이 건국함에 따라 사실상 5대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5대 10국 시대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대 10국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팩트 하나하나까지 기억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막장의 시대였다. 하극장의 시대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군사들이 싸우다가 돈을 많이 주는 편에 붙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토벌곤의 우두머리 군사들이 반란군과 협상해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자 자기네 우두머리를 죽인 다음에 투항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업시간에 19금이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후량을 세웠던 주전충은 자기 양자들의 며느리들과 간통했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의 남편 즉 자기 양자를 후계사를 세우려고 하는 등 참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타돌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컸습니다. 다섯 개 왕조에서 첫 번째 왕조인 후량과 마지막 왕조인 후주를 제외한 가운데 세 개 있는 왕조 즉 후당 후진 후한 세 개 왕조를 사타돌걸이 세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한인 즉 중국인이 세웠던 후주가 비록 활동상으로 한인 중국인의 왕조이긴 하지만 사타돌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후량을 제외한 네 개 왕조 거기다가 송나라를 포함해서 사타돌걸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도가 장안과 낙양에서 개봉으로 바뀌게 됩니다. 후량과 후당 시대 때 잠깐 낙양의 수도를 정했는데 결국 개봉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낙양은 그나마 그 주변에 얕은 산이라도 있어서 지킬 수 있었는데 개봉은 산이 없는 평지입니다. 그러나 개봉의 수도가 된 것은 운하가 있었기 때문에 대운하를 통해서 각 지역 특히 개봉의 남동 지역인 회수연안 지역에 있는 물자를 운반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이후 송나라가 건국한 이후에도 그리고 중국을 통일할 이후에도 수도를 여전히 개봉에 정했습니다. 이는 대운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는 이미 지난 수업 시간에 당나라가 수도를 관중해 두면서 조운 때문에 골치 썩었던 문제와 아울러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이후 송나라가 멸망한 이후 남송이 대운하의 남쪽 끝이었던 항주 이후에 이민족왕조였던 금 여진인이 세웠던 금나라 거란이 세웠던 요나라 몽골인이 세웠던 원나라 만주인이 세웠던 청나라 그리고 명나라도 역시 북경의 수도를 정하게 되는데 북경 역시 대운하의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후안의 석경당이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거란의 군대를 원병으로 요청하게 되면서 연훈 16주, 중국에서는 연계 16주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을 활양합니다. 그래서 송대까지 북방이 매우 방어가 취약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훈 16주 지역을 거란이 점령한 다음에 거란과 오대 그리고 북송시대의 국경선은 대부분 평지가 국경선이 됩니다. 그 전에는 그나마 연산과 음산을 경계로 삼아서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지역을 지키면 외적의 침입을 그나마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평지의 국경선을 두게 되면서 기병이 우세한 거란과 그렇지 못한 오대 그리고 북송이 싸우게 되면은 당연히 거란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란의 세력 확대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국에 대해서도 정치사에 대한 대부분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10국 가운데 장강연안에 9개 국가가 있었고 북쪽 지방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장강 유역에 있었던 전촉과 후촉 두 지역은 모두 파촉지역 현재의 사천성 일대에 있었습니다. 성남은 지금의 호북성 중부, 초호는 호남성, 오는 강소 안휘 강서성 일대, 남당도 오나라의 영토를 이어받았죠. 5월은 강소성 남부와 절강성 일대, 미는 복권성, 남한은 광동성 전체와 광서성 일부 지역을 점령했었는데 모두 나라가 고만고만한 크기였었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농경지를 개관하고 확대했으며 관계시설과 수비시설을 보관하고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상공업을 진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 국가들이 자기 지역의 농경지와 상품작무를 개발하고 상공업을 진흥시켰기 때문에 이 시대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강연안에 있던 10국지역에 한정되고 화북지역에 있었던 5대의 5대의 5왕조는 전란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개발이 시작된 강남개발이 북송시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강남 또는 장강연안 지역은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란을 피해서 남쪽의 여러 지역으로 문인들 등이 피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였던 전촉과 후촉, 그리고 남당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크게 꼽혔다고 합니다. 10국에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때 할거했던 국가들, 전촉과 후촉이 있었던 사천지역, 그리고 형남이 있었던 호북성지역, 초가 있었던 호남성지역, 민이 있었던 복권성지역, 남한이 있었던 광동성지역 등등 이들이 지배했던 지역이 대부분 현재에도 중국의 가장 큰 행정구역인 성의 기본적인 행정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던 구역이 정치, 문화, 경제 등의 사실상 지방과 지방 사이의 경계선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날의 남방지방이 형성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5대 10국 시대에는 5대의 다섯왕조만 하더라도 약 54년 동안 다섯왕조에서 8명의 성을 가진 13명의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주교체가 너무나 빨라서 후한은 불과 4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주교체와 상관없이 여러 나라의 군주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은 풍도였습니다. 신호대사의 저자이저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구양순훈 신호대사 풍도열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예의 염치는 나라의 네 가지 큰 기틀이라고 전해온다. 이 네 가지가 힘을 쓰지 못하면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 좋구나. 관생이 말하길 한 번 잘했다. 예의란 사람을 다스리는 큰 법이고 염치란 사람을 세우는 큰 마디다. 청렴하지 못하면 못 가지는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하는 짓이 없다. 사람이 이와 같으면 어디서든지 화를 부르고 폐망한다. 하물며 대신이 못 가지는 것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다면 천하가 큰 난리에 빠지고 국가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풍도의 장락로서를 읽어보니 그 스스로 영광스럽게 말하고 있으나 이야말로 염치없는 자라 할 것이니 천하와 국가가 이로써 알만하다. 구양순훈 신호대사에서 풍도를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고위관리가 염치가 없으니 천하와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없다고 매도하였습니다. 5대 시대 혼란의 책임을 풍도에게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풍도에 대한 평가는 5대 시대에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풍도가 욕을 먹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풍도가 4대 10군 즉 4왕조의 10명의 황제 또는 5대 11군 즉 5왕조의 11명의 황제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며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능력이 어땠든 간에 나라를 잘 다스리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관리가 성이 다른 황제의 두 사람을 섬기지만 않으면 충신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지조를 잃은 염치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풍도는 모두 4왕조에서 10명의 황제 혹은 5왕조에서 10명의 황제를 섬겼기 때문에 절개와 충성심이 없는 인물이라고 매도되었습니다. 그러나 5대 시대의 풍도가 백성들을 살린 훌륭한 정치가 라고 평가되었는데 통일왕조가 들어섰던 북송시대에 풍도가 지조 없이 한 황제에 충실하지 않고 적당히 눈치만 보다가 황제들 밑에서 열심히 아부한 간신이라고 매도하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풍도는 검소하고 백성을 매우 아꼈으며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구양수의 평가처럼 풍도가 매국노였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풍도는 거란의 야율덕광이 후진의 수도 개봉을 함락한 후 야율덕광에게도 큰 아첨을 한 적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풍도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평가는 이 5대 시북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5대 시북시대의 농민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중기 이후 균전제가 무너져 조용조 대신 양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양세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여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무당 즉 토지 면적당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여름에는 동전을 납부했지만 대부분 비단, 마포 또는 보리 등으로 환산해서 납부하였고 가을에는 조 또는 쌀을 바쳤습니다. 양세는 당말 이후 5대에 걸쳐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게다가 이 무렵에는 호족, 무인, 관료들이 많은 토지를 겸병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양세 부담은 매우 가벼웠습니다. 이미 당대 제도사에서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소농민은 무거운 부담에 허덕였는데 그 중에는 도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당말 한 통년간 즉 860에서 873년 사이입니다. 예, 이미 서비중은 농가를 애도하는 시에서 2월에 새시를 팔고 5월에는 가을국식을 파는구나. 눈 아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심장을 도러내고 있도다. 우리는 군주의 마음이 바뀌어 빛나는 등불이 되어 비단방석을 비추지 말고 멀리 도망간 농민의 집을 비추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농민이 2월에 경작을 시작할 때 가을의 날 조와 벼에 씨앗이나 식량이 없어서 5월에 나는 비단시를 먼저 팔아 생활하고 5월 아직 보리가 나지 않는 단경기 즉 충궁기에 가을의 날 조와 벼를 먼저 팔아서 겨우 눈앞에 다급한 상태를 견디고 있는 괴로운 상황을 서술한 것입니다. 천자와 왕들이 화려한 연애보다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농민의 궁색과 형편을 살펴보기를 희망한 글입니다. 그리고 눈 아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심장을 도려낸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살을 도려내서 종기를 치료하는 데 쓴다는 것으로써 응급처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5대에도 마찬가지였고 5대의 군인 정치 아래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즉 5대의 시대에는 농민의 양세 부담이 무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연징이라고 해서 양세에 대한 부가세가 증가하여 농민들이 매우 고달펐습니다. 당말에도 양세의 연징으로서 지두전이 있었으나 5대가 되면 북방에서는 우피전, 교도전, 농기전, 국전, 잠염 또는 염전, 가모미, 두자전, 마해전, 공용전, 갑료전 등 많은 연징이 징수되었고 남방의 5, 남당에서는 연박주전, 연박곡두, 호두염전, 온주국전, 가모사면, 가모두면미, 각전, 지필전, 갑료사, 해전, 노폐전미, 율분전, 공용전 등이 징수되었습니다. 우피전은 무기에 사용되는 우피를 징수하고 교도전은 다리를 수축하기 위해 농기전은 농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는 대신에 징수하였으며 국전은 농민이 누룩을 만드는 대신 납부한 것입니다. 마해전은 군병의 미투리 비용에 충당하고 공용전은 관청의 비용에 충당했습니다. 이러한 양세는 대부분 토지에 대하여 할당되었습니다. 또 가모미는 추세에 할당되었고 두자전은 양세의 곡물, 견능, 동전, 초 등에 할당 징수되었습니다. 잠염 또는 염전은 자산에 의하거나 정인의 숫자에 따라 소금을 지급하고 대신 동전, 비단, 곡물을 징수했습니다. 갑료전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징수했습니다. 남당의 연징에도 연박주견, 연박곡두 이것은 소금을 가지고 비단 곡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나, 호구염전, 온주곡전, 가모미, 갑료사, 해전공연전 등 북방과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소 다른 것으로써 한대 가옥분을 수북히 담아 계산하여 징수한 두면미, 세금을 운반하는 임전을 납부하는 각전 관청의 지필비용으로 징수하는 지필전이 있었습니다. 또 노폐전미는 추세에 덧붙여 갈대를 추가 징수하고 율분전은 조세를 10분의 1을 더 징수하여 관리의 봉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연징은 대부분 송대로 이어져 이를 연납 또는 잡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대시대에는 양세가 무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연징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늘어났는데 각제의 절도사는 이 이외에도 많은 것을 수탈했습니다. 즉 절도사는 사택을 짓거나 성지와 청사를 수리한다는 구실로 농민들에게 그 비용을 걷어들였고 멋대로 세목을 붙여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예를 들면 후당 말기에 송주 절도사 조제래가 영웅군 절도사로 옮겨가게 되자 백성들이 눈에 박힌 못을 빼낸 것과 같다라고 환호하며 조화했습니다. 조제래가 워낙 많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제래는 화를 내서 조정의 간청에서 1년 더 송주에 눌러앉기로 하고 더욱 가혹하게 백성을 수치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호에 발정전 1천문을 징수하여 1년에 100만 전이나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발정은 눈에 박힌 못을 빼낸다라고 해서 눈에 박힌 못을 빼낸 동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절도사 가운데 곡물과 비단실을 농민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후진 천복 8년, 즉 943년 성덕군 절도사 현재 하북선 진정시에 주둔했습니다. 두 중위는 군량이 모자란다며 농민들에게 곡물을 징수하여 100만 섬을 거두었으나 중앙정부에는 30만 섬을 얻었다고 보고한 후 나머지는 자기 집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어 100만 섬을 채우고 이듬해 봄 그것을 팔아 200만 양을 거머쥐었습니다. 또 후한 광순 3년, 즉 953년 성주절도사 상사가 청주절도사로 옮겼을 때 성주에서 농민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있는 실 10여만 량을 조정에 바쳐 관청이 그 징수를 독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절도사는 많은 저점, 즉 창고와 점포를 저점이라고 합니다. 을 소유하였으면 수많은 장원을 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송주에는 탕관오리들이 자주 임명되었군요. 참 불쌍한 지역이네요. 5대 천자 가운데서 이러한 수탈에 시달리는 농민 생활에 관심을 기울인 황제들이 있었는데 후당의 명종과 후주의 세종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후당의 명종은 925년에서 926년에 걸쳐 균세법을 시행하여 백성에게 자기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고 오가를 일보로 하고 그 주의 장부에 기입하여 중앙에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백성 가운데 이를 속이고 숨겨준 자는 배로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호주 무인 관료가 자신들의 토지 소유를 은폐하고 양세를 피하고 대신 중소농민이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괴로워했으므로 양세를 공평하게 부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후주의 세종은 특히 농사에 힘써 농부 잔부를 나무에 조각하여 전정에 두었고 958년부터 다음에 959년에 걸쳐 균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당말 동주자사 원진이 행한 균전법 혹은 균세법이라고도 합니다. 을 모방한 균전도를 각지의 절도사 자사에게 나누어 지급한 후 중앙에서 사자를 파견하여 실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또한 호주 무인 관료 이하 농민에게 자신의 토지를 신고하게 하여 양세를 공평히 부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호주의 영내에는 간전 108만 5천여 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당송변역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당송변역기를 최초로 언급한 일본의 내등호남, 나이코 고난의 당송교체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학설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 중심의 변화 즉 북방에서 남방으로 경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중국 역사를 근대적인 학문의 연구방법으로 시작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물론 일본의 학설 가운데서 틀린 게 너무나 많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이런 학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등호남, 일본어 발음으로 나이토 고난이 차관한 당송변역기온은 중국 학계에서조차 받아들여진다라고 할 정도로 탁견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언론인이었으나 나중에 역사학을 공부해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남겼습니다. 이 내등호남이 본 당송교체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모두 8가지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틀린 것도 있긴 한데 귀족정치의 몰락과 군주 독재정치의 등장 사실 일본 학계에서는 당대 지배층은 귀족 혹은 문벌귀족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서양사에 나오는 귀족과 다른 말입니다. 원래 귀족은 전사집단, 지배층으로서 전사집단이 지배층을 이룬 거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귀족이라고 하면 딱 들어맞는 건데 무력을 소유하고 그 무력에 의해서 자기 밑에 사속민들을 거느린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귀족도 마찬가지로 중세 유럽대 영주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장원을 가지면서 전사집단, 즉 기사로 활동했던 거죠. 물론 근세에 총포가 도입이 되면서 이들이 중세처럼 철갑을 입은 갑옷을 입고 싸우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대부분 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장교가 되면서 여전히 전사집단의 우두머리였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중국의 지배층들은 대부분 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벌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사실 묘지명들을 보면 이런 문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관직면에서 보면 다 출세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정치라는 말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대신에 이 문벌들이 송대 이후에 등장했느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군주독재정치의 등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진시황제가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라고 하는 칭호와 황제만 사용하는 짐, 조, 재, 태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황제지배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지배체제의 기본은 황제 혼자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제가 수업시간에 늘 했던 말이 있죠. 황제의 세 가지 덕목, 독점, 권력을 독점한다. 시기질투, 자기의 대들 수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의심하고 제거한다. 세 번째 무책임. 그래서 모두 자기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는데 당대에는 특히 당 후반기에는 황관들이 중앙의 친위부대인 신채군의 군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군주권이 당 후반기에는 황제권이 약했을 뿐이지 송대의 군주 독재정치가 새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군주 지위의 변화라고 해서 당대 이전에는 귀족의 특권이 인정되었고 군주는 귀족정치의 대표 또는 귀족정치의 공유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송대 이후에는 황제의 지위가 공고해졌다. 이 말도 당대에 대한 표현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닌데 송대 이후에 황제의 지위가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점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과거제도의 실시입니다. 과거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세습적인 지배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관리가 되어야 지배증이 되는데 중요한 요직은 과거에 합격해야만 권력이 있는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가문이 계속 자기네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과거시험에 계속 합격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지위가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군주독재 체제의 확립 당대 문화성에서는 중소성에서 입안한 조직이나 명령을 봉박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명청시대는 봉박의 기능이 없어졌다. 점차 황제가 재상을 대신해서 최종 결정권을 지녔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고 황제의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진시황제나 한무제는 자기 혼자 정치를 직접 처리했었죠. 그렇지 않은 황제들은 재상에 맡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대 문화성에서 봉박하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일본 학계의 주장일 뿐이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서울대 동양사과에서 표현한 강자 중국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학자들이 쓴 여러 논문이나 연구소를 보게 되면 봉박 기능, 즉 명령을 심사하면서 거부, 사인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은 문화성이 아니라 중서성에 있는 중서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틀렸다고 했지만 군주독재 체제가 확립됐다고 하는 것은 송대 이후에 특히 명청시대에 한정하면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 지위의 변화 당대 서민은 토지 소유권을 지니지 못했고 이거는 당 후반기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가의 소작인과 같은 신분이었다. 송대 이후 토지사유제 양세법의 도입으로 본적지 뿐만 아니라 현 주소에서도 세금을 납부했다. 이거는 토지 소유권을 지니지 못했다라고 하는 당 후반기뿐만 아니라 균전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 지위의 변화가 상승됐던 것은 맞는데 이것은 당 후반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으로 당의 지배층이었던 문벌뿐만 아니라 사실 과거사인들도 그들의 호적을 조사를 해보면 2대 3대에 걸쳐서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쟁과 당말 혼란기 5대 10국 시대에 거의 사라지게 되고 5대 10국 시대부터 송대에 걸쳐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등용법의 변화 위진남북조시대의 구품관인법과 수당시대의 과거제는 수험자의 인격과 문학적 재능시험이었다라고 하고 송대 왕한석의 과거 개혁으로 실제 정무 능력을 평가하게 됐다. 과거 시험의 결과 서민의 관리 진출이 용이하게 됐다. 이 부분도 대부분 맞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붕당의 성격 변화 당대회의 당쟁은 단순한 지배층의 권력 다툼에 불과했다. 송대에는 서민의 정치의식 고향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 문제를 토론하고 서민을 대변하였다. 명대에는 학파와 출신지 당파들 사이에 싸움으로 타락했다. 송대에는 모든 종류의 당파 싸움을 금지하였다. 이 부분은 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송대의 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법률인 당률 소위를 봐도 그런 구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법률상의 규정인지 아니면 안목적으로 내려오는 관례인지는 모르겠으나 황제와 신하는 1대1로 종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걸 횡적인 관계죠. 뭉치게 되는데 이게 학연지연 등등 혹은 좌주문생관계 등등에서 이런 연주를 따라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횡적인 연대 즉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는 황제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두다가 신하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해야 되는 경우에 바로 당을 만든다는 이유로 신하들을 탄압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후한시대 두 차례에 걸친 당고의 화라고 해서 당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금고 즉 종신금고 즉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기간 또는 죽을 때까지 박탈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우위장쟁의 경우도 일종의 그런 붕당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황제들이 탄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대부터는 붕당을 만든 사람들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송태조 조강윤이 후손들인 황제들을 위해서 종묘 안에다가 비석 같은 것을 세우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지금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찬탈했던 후주의 마지막 황제인 시종훈의 후손들, 시시일가들을 잘 대해줘라. 시시일간들이 웬만큼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들을 챙겨주고 후사가 끊어지면 후사를 이어줘라. 이 당시에는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전 왕조의 마지막 황실 가문, 주로 황실의 직계 일족들은 정변이나 그 이후에 들어선 왕조에서 제거하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먼 혈족이라도 왕이나 공예 칭호를 주면서 형식적으로 받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가를 잘 받들어주도록 했고 두 번째는 절대로 사대부를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대의 북송 남송 모두 여러 가지 당파 싸움이 있었지만 황제들은 당파 싸움을 벌이는 신하들을 지방관으로 잡천시키는 일은 있어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송대에서 죽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의 협박으로 황제가 되어서 괴대국과 초를 세웠던 장방창 그리고 금을 상대로 괜히 전쟁을 걸었던 한탁주 이 정도에 있는 사람, 몇몇 사람들만 살해되었을 뿐 나머지 신하들, 문신들은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파당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금기가 송대에는 많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명대에도 이는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명 후반기에 복사와 독립당 등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 문화가 심해지게 되자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반환관 움직임과 밀접한 건데 그래서 그 독립당 사건을 일으켜서 이들을 독립당 파벌을 대거 숙청한 다음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대에는 모든 종류의 당파 싸움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상의 변화를 보게 되면 당대에는 비단과 면포가 교환 수단이었으나 송대에는 동전이 통용되었다. 남송 이후 은희 화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 송원명에서는 지폐가 유통됐다. 당대에도 동전이 사용되기는 했는데 일단 여기 있는 표현들이 비슷하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의 변화는 서민문화가 발전했고 산문사, 구호소설, 잡극 등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점이죠. 그래서 내두운 호남은 이 여덟 가지의 변화가 당 이전의 시기와 총 이후의 시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방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언급한 대로 구체적인 팩트 면에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표는 제가 당 이전의 시기와 당 이후의 시기를 비교해서 만든 표입니다. 이 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면 정근대 시대 때 중국사의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 군사의 중심지를 살펴보면 당 이전의 시기에 정치 군사의 중심지는 화북지역, 즉 황하유역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도 역시 화북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송 이후에는 좀 사정이 바뀝니다. 정치 군사의 중심지는 여전히 화북지역이었습니다. 반면 문화 교육의 중심지는 강남지역, 지금의 장강 이남지역인데 장강 이남지역을 강남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강 이남지역을 전부 다 강남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장강 이남지역 가운데에서 장강 하류에 있는 지역들 대체로 남경과 항주, 소주 지역을 있는 삼각형 모양에 있는 지역을 강남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됩니다. 경제 중심지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황하유역지역에 있는 두 개 도시가 주요 수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통일왕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중지역의 장안, 구체적으로 보면 진시황제의 수도였던 함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위수 건너편, 장안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도 뭉뚱그려서 관중이라고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장안과 낙양 두 지역이 수도였습니다. 관중지역의 광의의 넓은 의미의 장안의 수도를 정한 왕조는 서주의 수도 호경, 춘추전국시대 그리고 통일진나라의 수도 함양, 전안의 수도 장안, 신의 수도 상안, 장안을 상안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대응성, 당나라 장안이 있었죠. 지금까지 말했던 건 통일왕조이고 적어도 화북지방을 통일했던 왕조까지 포함하게 되면 16국시대의 전진과 북조시대의 북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낙양의 수도를 정했던 왕조는 동주, 후한, 서진, 그리고 나라라고 보지는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주, 무축천, 중국 최초의 여성왕제인 무축천이 세웠던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기준으로 화북지방을 통일했던 왕조까지 언급하면 삼국시대 위나라, 북조시대 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수도가 되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관중지역이 수도가 되었던 것은 남쪽에 있는 진영이라고 하는 허만산과 동쪽에 있는 허만산 그래서 관중지역은 동쪽, 남쪽, 서북쪽 지역까지 이어지는 허만산세 때문에 주변지역으로부터 침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할 때에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지키는데 주력하다가 힘을 키운 다음에는 동진정책으로 주변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을 취해서 화북지역 또는 중국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장안은 중국 본토 가운데서 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중국 세계의 중심에 해당하는 낙양을 제2수도로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주가 낙양의 성주라고 하는 제2수도를 두게 되는데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 시대 원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주 선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이들 왕조는 관중지역에서 그 이전인 진한 시대에는 관중지역의 경제력만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을 대충 충족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동쪽 지방에서 산동, 관동이라고 불리는 동쪽 지방에서 공무를 수송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이미 북주시대 때부터 수당시대 때에는 산동, 관동이라고 불리는 황화중하루지역 또는 해수와 강남지역에 있는 물자의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게 낙양입니다. 그래서 낙양은 장안 관중지역의 수도를 정한 왕조들 가운데서 진나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2수도로 공인되거나 공인되지 못했더라도 제2수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반면 낙양의 수도를 정한 왕조들 같은 경우는 관중지역 장안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 지역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는 국력이 약한 상황이 있었기도 합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장안과 낙양의 관계를 장안 입장에서 상보호의 관계 장안을 보충해주는 관계라고 말을 하는 데 비해서 낙양의 입장에서는 장안이 경쟁의 관계라고 해서 상극의 관계로 보기도 합니다. 송대 이후에 수도가 됐던 지역은 남송시대의 수도였던 이만 지금의 항주를 제외하면 다 북방에 있었습니다. 수도가 남방에 있었냐 북방에 있었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지 하긴 남송의 수도였던 이만 지금의 항주지역은 사실 남송이 해수와 진영삼백 이남의 남쪽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통일항조가 아니었으므로 문제는 없는데 세 개의 수도의 공통점 모두 대운하 연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송의 수도였던 그리고 그 이전에 오대식국 시대의 대부분 왕조에서 수도였던 계봉은 대운하와 황하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계봉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경은 대운하의 북쪽지역 북쪽 끝지역 이만 항조는 대운하의 남쪽 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송 이후의 시대에 수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운하였습니다. 특히 대운하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진 수도가 하나가 있는데 남경입니다. 남경은 잠깐 동안 명나라 주원장과 이대황제였던 검문제시대 때 수도였던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는 대운하가 지나가진 않지만 남경도 자세히 보면 강남과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인공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진회수라고 하고 지금은 진회하라고 하는데 이런 수로와 장강이 있어서 조운의 중심지에 수도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국가의 성격은 반드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군기시정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용한 표현에 의하면 당 이전의 국가, 주로 전황과 수 당에 해당하는 국가의 성격인데 무력국가, 즉 대부분 관중의 수도를 정한 왕조들은 관중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북쪽, 남쪽, 동쪽 지역은 험한 산지가 있어서 방어에 유리하지만 북쪽 지역은 방어에 취약합니다. 근데 그 북쪽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세력이 유목국가였죠. 그래서 이 유목국가와 맞서서 싸워서 이기면 국가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진나라, 전한, 수 당 모두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무력국가라고 하고 송 이후, 정확히 말하면 당 후반기부터인데 국가가 더 이상 무력을 사용해서 영토를 넓힐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족, 즉 중국인이 황제가 되어 세운 왕조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주로 국가가 재정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 전에는 재정이라고 해봤자 토지에서 거둔 세금입니다. 토지세와 비단 혹은 비단실을 만드는 원료 등을 징수하는 제도였던 데 비해서 그 이후에는 이전 수업 시간에 보신 것처럼 양세법 이외에도 염철전매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문제,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해서 염철전매, 차, 술 등 여러 가지 세원을 개발하게 됩니다. 송대 이후에는 특히 시박사라고 하는 해관에서 거둔 수입이 중요한 국가 재정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민족들이 중국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시기, 당 이전 시기의 이민족 왕조는 진시황제가 통일했던 기원전 222년부터 당나라 시대 때까지 대부분 이민족 왕조가 지배했던 기간은 물론 중국 전체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화북지반 행위에 국한된 것이긴 합니다만 1128년 가운데서 219년 그래서 19.4% 전체의 5분의 1, 20%에 불과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수나라와 당나라가 양씨와 이씨가 한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만약에 이민족 왕조로 간주한다고 하면 더 길이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9.4%, 약 20%에 해당합니다. 송 이후에는 거란과 금나라가 화북지방 거란이 세웠던 유나라는 연운 16주 혹은 유계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지배했었고 금나라는 회수와 진영산맥 이북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지배했던 지역 혹은 사타돌걸, 즉 오대식국시대의 세 왕조 후당, 후진, 후안 이 세 왕조가 지배했던 기간은 401년입니다. 오대식국시대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1014년 동안 3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몽골인이 세웠던 원나라 만주인이 세웠던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한 기간은 386년으로 38.1% 그래서 송대 이후에는 이민족들이 중국의 일부 즉 화북지방이나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시간이 80%에 달합니다. 그만큼 당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히 말하면 당 전반기까지 이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민족과 주변국가를 정복해서 대제국을 세웠지만 송대 이후에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민족들의 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퐁당퐁당이라고 합니다. 송나라는 한인 중국인이 세웠고 송원명청이라고 하는데 원나라는 몽골인 명나라는 한인 중국인 청나라는 만주인 청나라 이후에 있던 중한민국과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한인 중국인 그럼 그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는 누가 세울까요? 퐁당퐁당 원리에 의하면 이민족이 중국의 통일왕조를 세울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배층은 당 이전에는 명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기들의 정치, 경제, 사회의 특권을 세습하고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서주와 춘추시대에는 세경이라고 해서 대대로 경대부사의 지위를 세습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대부사를 계속 세습한 게 아니라 5대나 6대 정도 되면 일반 평민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습의 기운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시대 어느 시점부터 무제시대 이후나 그 이후부터 지방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지방세력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일본학계의 주장이긴 한데 호족은 다음 몇 가지 종류에서 적어도 두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첫 번째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일 것 두 번째 그 지방에 자기와 혈통이 같은 사람들 북외혈통을 가진 동성집단들이 많을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싸움을 잘하거나 싸움이나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노비나 자기 친인척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 네 번째는 지방의 군현에 관리 정확히 말하면 관리라기보다도 서리에 가깝지만 여김하고 태수의 추천에 의해서 중앙관에 임명되는 관리 임명자가 있을 것 마지막으로 경학자 유학자 유학을 공부해서 유명한 학자가 될 것 그래서 이런 대여섯 가지 중에서 적어도 두세 가지를 가지게 되면 호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특별한 명칭은 없는 것 같고 호강지주 호강 등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후한 시대에는 예를 들면 유학자들이 시경 하나에 정통하다 라고 하면 수백 수천명의 제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훌륭한 학자라는 이유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공짜로 가르치진 않죠. 제자들에게 학비를 받고 그 학비로 토지를 사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관리로 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후 돌아와서 그 지역에 유력한 세력이 됩니다. 이렇게 유학자로서 학문과 권력과 명성을 거머쥔 대표적인 집안이 홍룡 양씨입니다.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 4대에 걸쳐서 태위라고 하는 조선시대 영의정처럼 최고 벼슬을 역임했던 집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토지 소유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방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토지의 소작인 그리고 자기의 노비들을 거느리고 향촌에서 국가권력과 맞설 정도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조와 수당시대 때까지 여지는 문벌 이 시대에는 구품관인법이나 여러 가지 관리 등용 제도를 통해서 주로 요새 말로 하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금수저 은수저가 돼서 원래 제도는 아닙니다만 비공정한 시험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일반 평민들이 지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때 유세라고 해서 제자백가에 속한 사람들이 하측민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제주나 지식이 있었으면 군주들한테 어필해서 등용이 되는 예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특히 진나라가 망한 이후 최초의 농민반란인 진승 오광의 난이 있었죠. 그 이후에 유방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유방을 따라왔던 사람들 전환의 개국공신들을 보게 되면 장량 숙손통 이런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회사군인 출신이라고 하는데 일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시대의 사학자 조익은 이 시대의 포의, 즉 평민들이 대거 지배층에 진출했고 고관을 역임했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런 시기나 혹은 이민족이 중국의 일부를 지배했던 16국 북조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송나라 이후의 시대에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특히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지배층이 됩니다. 지배계급이 아닌 지배층이 되는데 과거시험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주광주의 군주시적과 인척 지배층들도 중국의 지배층으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지배층과 관련된 사회계층 이동문제를 살펴보면 당 이전의 시기에는 왕조교체기를 제외하고 피지배계층이 지배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진한교체기가 아마도 거의 유일한 기회였을 것 같고 그 이후 피지배계층이 개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지배층이나 지배계급이 됐던 것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송 이후에 과거 합격 여부에 따라서 신분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송대의 서민 출신들 가운데서 과거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이 전기의 48.1% 중기에는 68.9% 말기에는 77% 평균적으로 66.3% 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리였던 사람 가운데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의 비율은 33.3% 평균적으로 33.3%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수치를 보더라도 자기가 지배층이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지배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재상들 같은 경우에도 서민 간문 출신들이 평균적으로 53.1%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가 관리 출신인 경우는 46.9% 로써 역시 서민 출신들이 최고 벼슬인 재상까지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명청시대 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청시대 진사과 합격자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좀 많이 틀리긴 합니다만 이때는 관리가 되는게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생원 감생 진사 이거를 학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학위를 가지지 못한 일반 평민들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진사과에 합격했던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명대에는 평균적으로 47.5%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모두 관리가 되지 못했던 사람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소위 흑수저가 합격할 수 있는게 47.5% 청나라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네요. 19.1%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경쟁이 치열했었고 소위 사회자본 또는 문화자본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계층이동이 상당히 활발했다. 1년에 어떤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30% 이상 지배층이 물갈이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에게게 30% 밖에 안되네요. 말할 텐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30%는 1%도 지배층이 교체되지 않았었죠. 정근대 시대에는 그래서 당송변역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경제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하북 북방에서 남방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점 두 번째 과거제도 실시 이후에 사회계층이동이 활발해졌다고 하는 점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은 당 이전에는 토지세 농업에서 거두는 세금이 주로 재정에 중요한 세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무제시대 때와 당 후기에 염철전매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재정지출이 너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소금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자가 있었는데 소금의 전매 수입 차라든지 각종 물자에 붙이는 상품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 이전의 도시는 주로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도나 지방행정조직이 있는 지역에 발리들이 모여 살게 되는데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송대 이후에도 이런 군사와 정치의 중심지가 도시의 역할을 했던 건 많지만 상업이나 제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상업도시 또는 경제 도시가 발전했던 게 주요 특징입니다. 이는 이미 당 후반기에 초시라고 해서 교통의 중심지에서 전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명대 이후가 되면 강남 지역에서 제조업이 발전했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도시 경제 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당 이전에는 부와 시라고 하는 문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와 시는 지배층들의 문학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송 이후에 있는 산문, 사, 희곡, 구호소설, 잡극 등은 서민 문화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산문이나 사가 서민 문화인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그 전보다 글을 쓰고 향유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건 사실이고 희곡은 영국의 대본이죠. 희곡과 작극은 영국의 대본인데 영국이나 그림자극 혹은 인형극 같은 거는 무식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게 특히 원나라 시대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삼국지도 이런 연극이나 이런 형태로 유지되었다고 하죠. 구호소설 구호소설은 주로 명청시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소설 하면 삼국지를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인들이 더 좋아했던 거는 수호전 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의 4대기서라고 해서 수호전 금병매 삼국지 서유기 등을 들기도 하는데 이런 소설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소설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학을 중국 문학사에서는 강창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꾼들이 도시에 있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들음풍월도 대단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삼국지 서유기 금병매 수호지 수호전이라고 하죠. 이런 문학 작품들과 여러 가지를 귀동량했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청시대에 도시 폭동이라고 해서 도시지역에서 여러 가지 폭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수준을 보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서 그 전에는 도서관에 가야지 얻을 수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물론 그 검색에 있는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관리등용제도는 당 이전에는 지배층의 관리 임용에 유리한 시험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대 2부전선 2부전선은 면접시험인데 신,언,서,판이라고 해서 신은 풍채 언은 언어 선은 글씨 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판문 또는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겠지만 면접시험이 가장 주관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도 2부전선이라고 하는 면접시험에 떨어져서 관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학자들은 2부전선을 치르는 2부의 소위 귀족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2부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을 제외한 서민들의 관리 등용을 막았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의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이전에 있는 시험제도 시험제도의 명칭이 향거리선이건 구품관임법이건 또는 이전에 있던 과거제도 중에서 일부도 마찬가지인건 간에 타천의 원칙 즉 남이 추천을 해 줘야지 관리가 될 수 있는 필답 혹은 구술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 이후 과거제도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천의 원칙 즉 자기가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나가서 시험을 보는 식으로 자천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제도상 언어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되죠. 중국에서는 노비나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과거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상인들이 시험을 볼 수 없었다 라고 하는데 상인이나 일부 장인들 수공업자들도 조선시대의 양반에 해당하는 신사계층 지배층들의 보증을 받으면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숫자를 부류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었죠. 노비를 미뤘다는 천민은 기본적으로 과거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시험 문과죠. 그 다음에 서얼. 서얼들도 과거시험을 볼 수가 없고 과부가 낳은 자식들도 과거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인 중인들 같은 경우 여러 시험 봤지만 문과시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인들 상인들 수공업자들도 시험 볼 수 없도록 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상당히 많이 줄어놓게 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조광조 사화에 휘말려서 문과시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시험을 준비하다가 나중에 문과시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해서 문과시험을 봐서 여러 번 낙방 끝에 나중에는 합격해서 조선을 지킨 훌륭한 장수가 되었었죠. 그리고 몽골 고원에 있었던 유목국가는 당 이전에는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위구루 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왔던 국가들 가운데에서 흉노와 선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국 본토를 점령하려고 했던 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중국을 위협을 해서 중국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갑질하려고 했던 게 이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송 이후의 시기를 보게 되면은 거란, 여진, 몽골, 만주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4개 집단 사실 만주도 여진 애들이 이름만 바꾼 거긴 한데 이런 유목국가들은 몽골 고원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들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중국의 일부 지역 또는 중국 본토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과 무관하지 않고 이 시기에 유목민들이 중국 본토를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물론 여진인과 만주인들 같은 경우는 순수 유목민은 아닙니다만 그랬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당송 변혁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경제 중심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경제 중심이 황하 유역에서 장강 유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환시대부터 당 전기까지 즉 안사의 난 이전까지는 북방 지역의 일방적인 우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동난 이후에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남방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사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첫 번째 1차 대이동 북방에서 남방으로 1차 대이동은 위진남북조 시대였습니다. 특히 서진이 망하고 동진이 들어선 그 과정 영가의 상란이 대표적인 예였고 그 이후에도 16국 북조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사의 난이었습니다. 안사의 난은 안녹상과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으로서 한때 제2수도 낙양과 수도 낙을 함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 전쟁터가 주로 북방이었기 때문에 당시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대거 이주하게 되면서 남방이 개발이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옮겨다닌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북방에서 비단 재배 능력이 있었고 선진 농법을 가졌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남방 지역에 쌀을 재배하게 되면서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특히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 여러 지역에서 소주나 지금의 남경 등지 여러 지역에서 비단 제조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비단을 제조하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도 바로 이민의 여파였습니다. 그다음에 북송의 수도 개봉이 금나라 군대에 의해서 정복 당하게 되고 북송이 멸망하는 사건을 정강의 난,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데 정강의 변은 북방 지역이 완전히 경제 후진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고 남방 지역이 우세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남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남송의 장강과 그 이남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서 인구면에서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대개 당대에서 송대까지의 인구분포입니다. 인구 중에서 여기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 색깔이 남방 지역 사람들의 인구인데 당나라 때에는 남방 지역의 인구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송나라 때가 되면 1,100년대는 한 1,500만 호 가운데에서 남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0만 호에 육박합니다. 그 다음에 1,200년에는 한 1,900만 호 가운데에서 남방 사람들이 1,300만 호 정도가 돼서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3분의 2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4개의 지도는 중국 역대의 인구밀도 변화입니다. 위쪽 왼쪽에 있는 지도가 전환시대 인구분포 위쪽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당나라 시대의 인구분포 그 다음에 아래 왼쪽에 있는 게 북송시대 인구분포 아래 오른쪽에 있는 게 명대의 인구분포입니다. 먼저 전환시대 때 인구분포를 보면 황하 중하류 지역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장안을 중심으로 한 관중 지역에 여전히 인구가 많았습니다. 당대에도 마찬가지로 황하 중하류 지역 이 가운데서 황하 이북 지역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고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과 그 주변인 관중 지역 그리고 낙양 주변 지역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에는 장강 하류 지역에도 인구가 많이 몰려 살았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송시대가 되면 황하 유역 지역에 아주 면으로 색깔이 친해질 정도로 많았던 것 그 인구분포가 줄어들게 되고 장강을 따라서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나라 때가 되면 장강 하류 소위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새까맣게 될 정도로 인구가 밀집했고 파양호라고 하는 지역 주변에도 인구가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언급을 안 했었는데 시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서쪽에 보시면 점들이 까맣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파촉지역입니다. 지금의 사천성의 성도, 성회인 성도 중고번호 청두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인구 밀집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육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평지가 많고 전국시대의 이빙이 이쪽에 만들었던 수리시설인 도강어 덕분에 농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인구가 많이 살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전환, 당, 북송, 명 이 4개 왕조 시대의 인구분포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적어도 전환과 당대에는 황하, 중하류 지역의 인구가 밀집했었고 이는 이 지역이 농업생산량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당나라 때부터 장강 이남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북송시대와 명나라 시대에는 북방보다 남방의 인구가 모여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근대 시대에 땅이 워낙 널렸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가 경제력을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농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 종사하면서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이들로부터 거두는 세금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전 수업 시간에 이미 설명했던 건데 당나라 정기 황하 유역에 있는 지역이 경제적인 중심지였는데 당 후반기 장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경제 중심지로 변하게 되고 북송 이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욱 고착화됩니다. 강남 우세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시대 때 소호숙 천하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주와 호주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 이 말은 북송 시대 때 주로 중앙정부와 북변에 주둔하는 쪽 변경 지방에 주둔하는 군사들의 식량을 충족하는데 소주와 호주 이 두 지역은 강남의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소주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이 북송 시대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명대 상공업도시 35개 가운데서 24개가 3분의 2에 당하는 24개가 난방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대 소주부의 간전이 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고 있는 토지 면적인데 중국 전체의 1.1%에 불과했으나 여기서 내는 세금이 전국의 10%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지방의 농업 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배가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이 소주 지역은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과 대립했던 장사성 정권의 수도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지역인데 그래서 명태조 주원장이 소주를 점령한 다음에 너무나 학을 떼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배나 되는 세금을 매겼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 정도가 되면 반란이라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소주를 비롯한 강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했고 나중에 전문적으로 면직업과 견직업 즉 비단 제조업에 종사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농민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도 잘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주 지역은 사실상 송대 이후에 중국의 제1의 경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과거 시험 합격자 수를 보게 되면 항주와 아울러서 송대부터 명청시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과거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명대에만 국한하게 되면 강서성의 기란부 등지도 많이 배출하긴 합니다만 이 소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소주는 아편전쟁과 남경조약 이후 상해가 개항이 되면서 상해의 경제 중심지의 지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당나라와 송나라의 도시 변화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당나라의 도시의 대표적인 성격 당나라라고 해봤자 주로 장안과 낙양이긴 합니다만 계획도시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큰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송나라는 자연 발생 도시였습니다. 수도 개봉 같은 경우는 원래 당나라 때 선무절도사의 치소였던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벽 주변에는 해자 인공우나 혹은 해자를 파게 되는데 나중에 이것만으로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또 쌓게 돼서 2중 3중에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당나라 수도 장안이나 낙양처럼 반듯반듯한 도시 계획을 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에는 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블록 같은 건데 방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흑토자와 모방자가 있습니다. 모방이라고 하는 건 사각형이라고 하는 뜻인데 흙으로 사각형의 벽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길이 있으면 길가에 몇 개 지역에 담아문을 내고 대부분의 지역을 벽으로 쌓아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또 다른 성벽을 세워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게 송나라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 시절에는 이 사각형으로 된 방에 동서남북 네 군데에 문을 내고 그 문을 통해서만 그 안으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네에다가 이런 담벼락을 쌓은 다음에 네 군데로만 나가라고 하면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거래에다 문을 낼 수 있는 거는 5품 이상의 고관들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집이나 상점은 당연히 거리 쪽으로 문을 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방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시장의 방 안에 존재하게 되다 보니까 통제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송대 이후에는 상점들도 길가에 문을 낼 수 있었고 걸어다니면서 상점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거나 마실 수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시장이 정해진 시장 구역에 존재했던 데 비해서 송나라 시대에는 입지 조건이 자유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당나라 장안의 도시분포와 시장입니다. 그래서 몇 개 방으로 구성이 된 서시와 동시가 있었고 이 지역에는 방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에 드나들 때는 몸 수색을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북송시대 수도 개봉성의 수도인데 여기서는 수도가 그나마 좀 반듯반듯해 보이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처럼 도시가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한 도시가 아니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외곽에 있는 성벽도 특정한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청명 상하도의 일부입니다. 장택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송시대 때 수도 개봉에 청명절 때의 모습을 그린 건데 상당히 깁니다. 이 청명 상하도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방이 존재한 게 아니라 길가에 상점들이 있고 사람들이 상점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밖에는 소나 말이 끄는 마차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짐을 질고 가서 팔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니어처는 중국의 하북성 박물관에 있는 청명 상하도를 바탕으로 한 모형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길거리에 담벽을 쌓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가게에서 모여서 뭔가 말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게 소인가요 말인가요? 말이 소가 끄는 마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이겠죠? 여기서도 마차가 있고 사람들이 물건을 실어나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송 변혁기는 중국 전 근대사를 두 개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황하 유역 지역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는데 송대 이후에는 이 가운데 중요한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남방, 남방 가운데서도 장강 하류에 강남 지역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송대 이후에는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었고 그래서 신분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흑수저들도 출세할 수 있었고 금수저, 은수저들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지반이 몰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가 많이 달랐고 특히 도시 구조에서도 통제와 폐쇄적인 당 이전의 도시 구조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면서 활동을 하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전 세계의 신입이 나의 신입이 제 역할이 나의 신입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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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京城附近 4번, 각 주식구. 샤웨그 시기, 시시武汉武 시기. 建造了中原王朝的傳統理智型建築,名堂. 기록著武器座, 관天下的議題. 宫中的很多建築,成為了,採用傳統中原的觀念和形式. 總之,每位新船的建設,既大量吸收了中原的形式, 又保留些被自己的傳統,不及交友消天堂. 另外,在出賣過程,花生房序, 將多公尺向該的航燈過路里面,具有創新意義. 洛陽,位於今河南省西部,貝基南山,南面落水, 在中國古代,被稱為天下之中, 是華夏文明的重要花祥典。 寒進之後,北魏再次建都。 北魏孝文帝拓跋逢,自幼受漢文化薰陶, 始終有一統天象,民族大融合的道具。 五世紀末期,戴北平常路一定逐漸不能適應北魏的發展形式, 孝文帝決定,遷租至黃河流日的洛陽。 遷租的主張已經提出, 有塵的極力改變。 孝文帝決心已定,便借南征為由,是遷租之時。 烏海河十八年,公元四百九十四年, 成功當國都從平常遷往了洛陽。 到五百三十四年,北魏分裂,共持續四十年, 稱為洛陽時代。 遷落之後,北魏增修了宮城、內城、外鍋城三重城園。 規模宏大,總面積達一百平方公里。 其中,宮城為皇室所居。 宮城外是關屬、貴族宅地、朝廷祭祀場所和皇家佛寺。 住外層為外鍋城,以居於兩方為主。 還設置大室、小室等宮城列區。 洛陽城的規劃佈局科具合理。 對後室,特別是隋唐長安城和洛陽城的建設, 影響較大。 在中國都城建設史上,佔有重要地位。 在洛陽,孝文帝推行了語言、服飾、籍貫、現世、婚姻等各方面的統合。 掌握起了規模巨道的汉化運動。 鮮卑族和汉人進一步融合。 無數為佛的心情,以至於南朝人物打開道。 以至洛陽,乃之衣冠人物盡在燕藍,匪江東所寄也。 洛陽常為國際大都市,與西域各國使節來感頻繁。 無聲半可眾多。 北魏皇帝把佛教定為國教,開造了規模文化的龍門徐出,修建皇家寺院也年寺。 城內的寺院多達上千座,重佛之風盛行。 這時期的洛陽,各民族在此交流。 多種文化在此碰撞,文明在此昇華。 共同補協了北魏皇時代民族融合的《王力篇章》。 《王力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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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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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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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